음악 먼저 뻔해 내가 부청집 옆에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다시는 사내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건만 글쎄 고집을 피우고 또 만났으니 남자야 환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남의 일에 너무 나서지 말아요 남의 일이라니요? 바로 우리 집 사랑체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날 보고 잠자코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부가 남자 좋아하는 것 흠댈 것 없고 그렇다고 호라비가 과부 좋아하는 것도 큰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뭐예요? 당신 정말 말 다 했어요? 혹시 당신도 사랑집을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두수 작가님의 중편 소설 자치기하며 놀던 고향입니다 이 작품은 월간 한국소설 300호 기념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낭독하면서 웃음도 나오기도 했고 또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자치기하며 놀던 고향 유년의 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자치기하며 놀던 고향 내 고향은 춘천이고 춘천하면 봉의산과 소양강을 떠올리게 된다 원창 고개에서 바라보이는 춘천은 아늑하게 자리잡은 분지로서 그 가운데에는 춘천의 진산이라고 하는 봉의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봉의산 북쪽을 휘돌아 나온 소양강의 불줄기는 신영강을 거쳐서 청평댐으로 뻗어 나간다 지금도 옛날을 해상해 보면 봉의산 뒤의 소양강변에는 축구장 크기보다도 더 넓게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사철 아이들은 그 백사장에서 씨름하고 술래잡기와 다른박질을 하고 놀았다 그 백사장이 햇볕을 받게 되면 각가지 모래밭의 운석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으며 크고 작은 돌멩이들은 옥구슬처럼 광채를 발하였다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여울목에 도달하는데 거기에는 여름 내내 개발이 낚시꾼이 고기를 잡았고 또 한쪽에서는 어항을 놓고 철렵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은 한때의 과거일 뿐이고 바다처럼 넓은 호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연적이 아니라 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하였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소양강의 물줄기며 그 넓던 백사장이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하여 위암댐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가난하고 못살던 우리나라가 전기를 얻는 바람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공장이 돌아가는 바람에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으니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내가 살던 곳은 춘천동고가 있는 가라맥이라고 하는 마을로 소양강 다리에서 화천으로 가는 길에 제사 공장을 지나 6.25 직전까지 7연대가 주둔했던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의 마을이었다 차도 별반 없던 일정 때에는 이 길로 목탄차가 하나둘 다녔고 장작을 다루는 소가 끄는 마차들이 하루종일 이 길을 메웠다 집이래야 30여 호가 살던 마을은 집집마다 농사를 짓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모두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김영환의 한 집만은 농토도 많고 부자로 살아서 동네 사람들이 이 댁에서 타작이라도 하게 되면 온 식구들이 가서 밥을 먹었다 우리 집은 이 마을의 끝머리 영환의 집 뒤에 있었고 집 뒤란에는 용마루를 넘는 살구나무와 밤나무가 있어서 봄 가을이면 살구와 밤을 얼마든지 따서 먹을 수가 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 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이었는데 어느 해 살구가 익을 무렵 살구나무 위를 바라보니 때까치가 새끼를 쳐서 날개가 날 무렵이었다 새끼를 잡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 손을 뻗쳤으나 손이 다치를 안차 작대기를 가지고 집을 흔들어 대니 새끼들이 모두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멀쩡한 새 집을 왜 헐어서 새끼를 죽게 하느냐면서 눈물이 쑥 빠지도록 야단을 치셨다 그때야말로 새 죽고 사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때로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다시는 새 집에 손을 대지 않았다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내 또래가 일곱 명이었는데 이들은 사시사철 넓은 들과 뚝방을 누비면서 오디도 따먹고 빌기도 뽑아 먹었다 내가 자라면서 살던 집은 초과 상관으로 앞마당에는 마구깐을 지었고 뒷안에는 장독깐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장독깐의 항아리들을 매일같이 행주로 반들반들하게 닦으면서 장독들은 항상 반짝거렸다 그 당시 대개의 가정에선 가을에는 쌀밥을 먹을 수가 있었지만 워낙 가난하던 시절이라 보리밥도 실컷 먹지를 못하였다 더구나 밀기울과 감자로 만든 범벅이나 보리께로 만든 개떡일 망정 없어서 먹지를 못하였을 정도였으니 그것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렸던 가난의 굴레였다 내 위로는 누님과 형님 그리고 내 동생 이렇게 여섯 식구가 살았는데 누님은 일찌감치 양복 기술을 배워서 오래도록 바느질 하였다 여섯 살 터울인 우리 형님은 일정 때 샘밭에 있는 천전학교를 다녔는데 성적이 우수하여 급장을 6학년까지 계속하였고 상도 많이 타왔는데 한 번은 형님 내 학교 운동회 구경을 간 적이 있었다 운동장 둘레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우거지고 구경꾼들이 운동장을 하나 가득 메웠는데 점심때가 되자 운동장 한가운데 밤을 쏟아넣고 조그만 아이들에게 주어가게 하여 나도 뛰어가서 밤을 몇 개 주어왔다 점심은 교실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책상이 위로 열게 되어 있는 것이 신기하였다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는 흰 두루마기와 둥근 모자를 쓰신 아버지 손에 이끌려 심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갔는데 길바닥에는 자갈을 깔아서 집신을 신었지만 얼마나 바닥이 울퉁불퉁한지 발이 많이 아팠다 1학년 때 선생님은 후일 이와여자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이태극 선생님으로 선생님의 고향은 지금의 파로 속으로 붙인 간동면 수아리로 선생님은 우리를 1년 동안 담임을 하신 다음에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셨는데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시던 선생님이셨다 2학년 때 선생님은 김정 선생님으로 우리말 이름은 김성길이라고 하였는데 키가 크시고 얼굴도 길쯤하게 잘 생기셨는가 하면 사범학교를 다니실 때에는 학생 대정을 하셨으며 아이들이 와글거리며 떠들 때 전체를 뒤로 돌게 하면 조용히 된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분이었으며 그분의 혼은 일망이라고 자랑까지 하셨는데 선생님은 6.25 때 지방 빨갱이한테 고초를 당하다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한동안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 그때 춘천 사범학교에서는 졸업생에게 한 달 동안의 교생실습을 내보내는데 카네몰이라는 선생님이 2학년인 우리를 임시로 담임하였다 그 선생님은 트럼펫을 잘 부셨는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 한 시간을 마치고 나서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하셨다 그때 아이들의 신발은 모두가 집신을 신었기 때문에 눈길을 걷게 되면 신발에 눈이 들어가서 발이 금방 시렸다 선생님은 다 모인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더니 앞장을 서서 달리시니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바지 저고리를 입은 둔한 몸으로 안간힘을 다해서 쫓아가다가 눈에 미끄러져 엎어지기도 하였다 평소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던 옥산포 마을을 돌고 발산리 솔밭을 돌아오는 약 3km의 거리는 아이들에게는 벅찬 거리였다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학교에 도착하고 나자 모두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있고 집신은 물론 버성까지 몽땅 젖어있었다 그 먼 코스를 따라오게 한 선생님은 의지가 강한 아이들을 만들려는 의도였겠지만 아이들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 달이었다 그해 4월에는 학교의 이두 교장 선생님이 철원에 기마학교로 전근을 가신다고 하면서 조회 시간에 작별 인사를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은 인사 말씀하시다 말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그러자 조례대 앞에 정렬했던 선생님들까지도 눈물을 흘리니 이번에는 고학년 학생들도 따라서 울게 되고 전교생의 울음바다가 되었다 조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와서도 우는 아이가 있자 모두가 책상에 엎드려서 우는데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침을 발라서 우는 척을 하면서 옆에 아이들을 보니 나와 똑같이 우는 신흉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학교에는 1년에 한 번 운동화 배급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한 반에 3켤레씩 나오다 보니 제비를 뽑아서 3명 안에 드는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었다 그 시대에는 자동차라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던 시대였고 신장로는 좁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부역을 내서 자갈을 깔아 등교할 때 만날 발이 아팠다 간혹 등교하다 보면 목탄차를 볼 수가 있었는데 자동차는 목탄을 피워 수증기의 열기로 차 바퀴가 굴러가게 하였다고 들었는데 언덕을 오를 때에는 앵앵 소리만 요란하였다 신장로에는 주로 소가 끄는 마차들이 장작을 싣거나 수출 실어 달랐는데 그 마차라는 것도 불하게 부잣집에나 있을 만큼 마차도 기하였다 우리 집은 초가 3간과 마당 한쪽 앳따로 사랑이 한 채 있었는데 거기에는 남준네가 살고 있었다 남준이는 나보다 두어 살 우이고 우리 형보다는 다섯 살이나 아래였다 남준이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보다 세 살 아래로 얼굴이 예쁘게 생긴 아이로 남준 엄마는 그 딸의 이름을 갓난이라고 불렀다 남준이는 말을 할 때마다 뜸을 들여서 하는 바람에 답답하긴 하였으나 첫 마디가 나오면 바로 다음 말은 더듬거리지를 않았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따금 남준이 흉내를 내느라 말을 더듬었는데 그 말이 보통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게 들렸던지 남준이와 말을 할 때는 똑같이 말을 흉내를 내다가는 서로 웃기도 하였다 남준이는 강에서 헤엄도 잘 쳤지만 공기받기라던가 사방치기도 잘 하고 술래잡기 할 때에는 얼마나 잘 숨는지 아이들은 귀신이라고까지 별명을 지어 불렀다 한 번은 나와 같이 강에 가서 헐 체질로 고기를 잡으려고 남준이가 긴 줄을 끌고 강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악소리를 지르면서 나자빠지는데 강물이 금방 시뻘겋게 핏물이 들었다 나는 얼른 그에게로 달려가서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 발바닥이 쩍 갈라지고 피가 솟아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다 얼마 전에 누가 강에다가 유리를 깨서 던졌던지 어른들이 투망을 치다가 발을 베었는데 이번에는 남준이가 뵌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손으로 상처난 부위를 받고 있으라 하고는 얼른 강에 널려있는 쑥을 뜯어서 손바닥으로 깨서 피가 솟는 부위에다가 붙이고 꼭 누르자 한참 만에 피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았다 한 번은 남준이가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때 남준 엄마는 농업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 주신다고 하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일본식 된장국에다가 하얀 쌀밥을 얻어 먹었는데 집에서 먹는 밥보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두 그릇이고 세 그릇이고 간에 주기만 하면 다 먹을 것 같았지만 공기에 골싹하게만 주는 것이어서 아쉬웠지만 더는 달래지를 못하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한 번 거기 가서 흰쌀밥을 얻어 먹어 보았으면 하였지만 남준이는 다시는 데리고 가지 않았고 나도 마음은 있었지만 가자 소리를 하지 못하였다 남준이와 내가 늘 붙어다니다시피 하자 평소에 나만 졸졸 따라다니던 갓난이는 어느 날 나에게 누룽지를 갖다 주었다 너 이거 어서 난 거냐 갓난이는 엄마가 학교에서 갔다가 주셨다면서 엄마가 오빠는 주지 않고 저에게만 혼자 먹으라고 하였다고 말을 해 주었다 갓난이는 그리고는 보여줄 게 있다면서 나를 전의 방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방이 우리 집보다 환하고 방 한쪽에는 경대가 놓이고 무슨 그림도 붙여져 있었다 횃대에는 울긋불긋한 천도 걸려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더니 엄마의 목도리라고 하였는데 나는 그 목도리를 하고 다니시는 남준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하였다 문득 어머니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남준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 말씀의 골자는 남준이와 갓난이가 서로 다른 시인데 갓난이의 아버지는 지금 농업 학교에 소사로 있다고 하면서 과부인 남준 어머니와 눈이 맞은 게 꽤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남준 어머니는 키가 크신 분이 시원하게 생기셨고 얼굴 눈 밑에 검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들은 그것이 바람길을 아는 점이라고들 수근거렸다 사교적이었던 남준 어머니는 어머니들과 이야기하실 때는 아버지들처럼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술까지 드신다는 소리가 들리긴 하였지만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갓난이가 웃을 때 하하하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엄마를 닮았는데 남준 어머니는 어디서 그렇게 계집애가 해바라지게 웃느냐면서 기생년이 되려면 그렇게 웃으라고 남을 하신 다음부터 갓난이는 웃을 때는 입을 가리기도 하였지만 주위를 늘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갓난이는 그 후에도 누룽집뿐 아니라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과자도 갖다 주었는데 어느 날 남준이가 내가 먹는 과자를 보고는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먹던 과자 한쪽을 주자 참 맛이 있다면서 더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나에게도 더 이상 과자가 없었으니 줄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남준이와 갓난이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던 생각이 났는데 어느 날 남준 어머니는 부지깽이로 남준이를 때리면서 어서 나가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나중에서야 왜 그랬는지를 갓난이가 말을 해 주었는데 서랍에 넣어둔 돈을 남준이가 훔쳐서 과자를 사 먹은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남준이가 손버릇이 나쁘다는 말이 있긴 하였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진짜인지는 알지 못했는데 집에서 엄마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가져간 것만은 사실이었다 갓난이는 나를 저의 남준오빠보다도 더 좋아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늘 따라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남준이는 갓난이에게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남준이가 제 동생인 갓난이를 싫어하였지만 나는 갓난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가 강해를 가자고 하면 강가에 가서 지천으로 뻗어있는 버들가지를 잘라서 호돌기를 만들어 불기도 하였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숲에는 물 잠자리가 많이 따라다녔다 그날도 갓난이가 멱을 감으러 가자고 하여 강 여가리에 옷을 벗고 강물로 들어가는데 갓난이는 나를 붙잡고 놓지를 않았다 그때는 집집마다 가난하게 살기도 하였지만 조그만 아이들은 여름이면 발가벗겨서 키우던 시대였고 어린아이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발가벗은 채 강물로 뛰어 들어갔다 강물로 들어선 갓난이는 다른 날과 달리 그날은 강물 속이 무섭다면서 들어서다 말고 나에게 매달려서 나는 그를 매달고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자 갓난이는 점점 내 목을 조였다 나는 귀찮다면서 갓난이를 떼어놓으려고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그럴수록 붙잡은 손을 놓기는커녕 더 바짝 매달리는 바람에 나중에는 숨이 막히기까지 하였다 날마다 아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차치기 하고 사방치기 비석치기를 하였는데 차치기 할 때가 제일 신이 나고 재미있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땀이라도 나게 되면 아이들은 떼거리로 강을 건너서 길게 뻗은 모래 사장에다가 돌로 방을 만들고 편을 갈라서 신랑각시 도름을 하였는데 갓난이는 그때마다 내 마누라 역할을 하였다 남자아이들은 들에서 나무 부스러기를 해오고 여자애들은 숲과 나무를 뜯어서 돌 밥상을 차려서 신랑에게 바쳤는데 그때 신랑들은 긴 갈대 줄거리로 담배대를 물고 있다가 에헴 하고는 차려놓은 밥상 앞에 책상다리하고 신부와 같이 풀 밥을 먹었다 갓난이와 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땀준 어머니도 그제야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사랑집에서 여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악을 쓰는 소리는 우리 안방까지 들렸는데 땀준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듣지 않던 여자의 목소리만 크게 들렸다 낯살이나 처먹었으면 나잇값을 해야지 그래 아무 때고 가랑이를 벌려서 남의 집을 풍지박산을 만들어야 시원하냐 이년아 뭣이 어째고 어째 사흘 내내 이 동네에서 떠나지 않으면 집안 살림을 몽땅 박살 낼 테니 그리 알아 이 잡거사 한참이나 소란스럽더니 더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해진 것으로 보아 싸움은 일단락된 모양이었다 나는 잠이 들락말락할 때인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먼저뻔에 내가 부청집 옆에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다시는 사내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건만 글쎄 고집을 피우고 또 만났으니 남자에 환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남의 일에 너무 나서지 말아요 남의 일이라니요 바로 우리 집 사랑체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날 보고 잠자고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부가 남자 좋아하는 것이 흠이 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호랍이가 과부 좋아하는 것도 큰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뭐예요? 당신 정말 말 다 했어요? 혹시 당신도 사랑집을 좋아하는 곳 아니에요? 옳지 그러고 보니 요즘 당신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 나 모르게 사랑방에 들어갔었죠? 그렇죠? 무섭다 무섭다 사람 백정이 제일 무섭다더니 당신 나를 그렇게 때려잡아도 되는 거요? 설마 내가 아무리 과부를 좋아하기로 그래 주막집을 내놓고 사랑집 남준 엄마에게 발을 대겠소? 누가 알아요? 내가 없을 때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니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아버지는 그 말씀에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를 않았고 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는 자는 날을 끌어안으셨다 그날 상소리를 하고 돌아간 여자는 그 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남준 어머니 또한 이사할 생각은커녕 평상시대로 지나는 것이었다 남준이와 나는 가끔 강가에 나가서 잠자리 호토를 잡아서는 긴 장대에다가 실로배 달아서 따라다니는 순놈을 잡기 위해서 장대를 휘둘렀다 잠자라 꼼자라 이리 오면 살고 저리 가면 죽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장대를 몇 번 휘두르면 눈이 커다란 호토란 놈이 앞놈의 꼬리를 불고 늘어질 때 동작도 빠르게 순놈의 날개를 잡으면 눈만 굴리면서 꼼짝도 하지를 못하였다 호토를 잡는 것이 그때는 왜 그리 신이 났던지 아마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잠자리 채를 휘둘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월감에서 그랬을 것이다 그 시절의 여름철에는 어머니들이 저녁이면 강으로 뼈을 감으려고 때를 지어다 갔다 우물도 둘의 우물을 쓰던 때이기도 하지만 목욕탕이 집집마다 없던 시대였으니 무더운 여름철이면 유일하게 강에 나가야 목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만 옛날에도 여자들은 남정내가 농사를 지으면 집안일을 해가면서 함께 농사를 거들었다 그러다 보니 하루도 집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일은 태산같이 밀렸다 그뿐인가 시어른들이 계시니 신랑에게 애정표현 한 번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사겨야 했다 밥하고 빨래하는 것은 기본이기도 하지만 빨래를 하려면 비누가 없었기 때문에 잿물을 우려서 하자니 품도 들었지만 하기가 쉽지 않았다 식구들의 무명옷을 해 입히려면 집집마다 목화를 심고 시야에 넣어 실을 발리고 나서 물레로 실을 뽑아서 풀을 먹이고 배틀에다 감고는 무명을 짜야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1인 5역을 해도 일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 언제 여자들끼리 한가하게 모여 한자 농담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 모처럼 밤 저녁에 강으로 목욕을 갈 때가 잠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빨리들 오지 못들 해요 오늘 일하느라 땀들 많이 흘렸을 텐데 흐르는 물에다가 계곡의 수풀까지 시원하게 푹들 담가요 너무 오래 담그면 거시기가 너무 풀어져서 방아괭이가 안 들어간대요 그렇지? 참새가 방아깐을 그냥 지나갈 수 있나? 한마디 꼭 한다니까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호미도 쓰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기라는 건 잘 배려 놓아야 한다고요 얼씨구? 그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몰라 오늘 밤에 쟁기들 잘 닦아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들 더는 하지 말고 단단히 보초들이 나서요 장난치는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장난꾸러기들이 몰래 그들의 뒤를 따라서는 옷을 감추거나 멱을 감는 아줌마네들이 몸을 참액질해서 만지고 도망을 치기도 하는 것이었으니 그럴 때마다 여자들은 기겁하면서 도둑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야말로 농사철이면 논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나면 강으로 목욕이라도 가고 싶지만 여자들로 해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꾼들의 방일수록 땀내가 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에 방의 구조는 방 안이 넓지 않고 바람 벽은 종이가 귀한 따라 벽지를 바르지 않아서 등을 기대지도 못할 정도였다 게다가 빈대라는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벽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빈대를 잡은 자국이 나있었다 우리가 자랄 때의 놀이라고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서 이용하는 장난감은 하나도 없었고 주로 막대기나 돌을 이용해서 놀았다 지금처럼 쓰레기를 버리는 일정한 장소가 없었던 그때는 가정에서 쓰다가 깨진 사기 그릇이나 자배기와 같은 옹기 조각을 김장반 머리에 버렸는데 꼬마들은 거기에서 사금팔이나 오지 그릇 깨진 것을 주어다가 돌로 살살 동그랗게 배려서는 소급 장난을 하였다 나무 기구의 놀이감으로는 팔 길이만큼 막대기 하나의 손목 길이만큼의 나무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편을 갈라서 자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땅 위에 둥글게 원을 그려놓고는 양쪽에 둘이 마주 앉아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기는 편이 한 뼘씩 땅을 따 먹어 들어갔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땅을 뺐으면 기분이 좋았지만 땅을 모조리 빼앗기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의 부동산업이라는 것이 그때 어린이 장난에서 출발하였는지도 모른다 놀이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것은 정월 대보름 때 달을 보고 길을 붙잡고 절을 하면서 1년간의 소원을 빌고 나서 횃불을 들고 마을별로 편이 되어 싸우기를 하였는데 횃불을 돌려 던지다가 집가리도 태우고 어떤 때는 애양간을 태우는 때도 있어서 어른들한테 혼이 나기도 하였다 여자애들의 도리는 고무줄 띠기와 정사각형 코드를 만들어 놓고 발로 돌을 차는 사방치기였고 남자아이들은 S자를 그리고 깨금발로 상대방의 진지를 점령하는 도리로 재미가 있었다 그 애에도 둘이 마주 앉아서 외밭을 띄었는데 그것도 여름 한철 그늘에서 심심할 때면 아무 때고 땅에다가 판을 그리고 하는 놀이였다 한 번은 강가로 아이들이 훌태질을 하러 나가는데 큰댁의 아저씨가 농업학교에 가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가보라고 하여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달려갔다 가서 보니 그날이 학교 생일이어서 학생과 주민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아이들은 분홍 색깔의 물이 든 둥근 떡을 하나씩 얻어들고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무도 없는 집에 봉당해서 갓난이가 울고 있었다 갓난아 왜 울어? 어디가 아프냐? 갓난이는 대답하지 않더니 방앗간을 지나서 부자떼 큰 마당 옆에 집가리를 쌓아놓는 의지 간에서 여자애들이 소급 장난하면서 놀고 있는데 안마을에서 놀라운 오빠들이 오더니 여자애들을 구석에다가 몰아놓고는 차례로 옷을 벗기고 애들 하나하나를 부르더니 앉혀놓고는 차례대로 아래에다가 장을 바르라고 하여 발랐는데 쓰라려서 운다고 하였다 나는 장을 씻어내면 쓰라리지 않을 것 같아서 갓난이를 데리고 강으로 나가서 얼른 미역을 감으라고 하였다 한참 후에 강물에서 벽을 갔던 갓난이는 이제는 쓰라리지 않다고 하더니 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엄마가 어제 가져오셨다면서 누룽지 한 움큼을 주었다 갓난이는 그러고는 서랍에서 오색실로 엮은 구슬을 꺼내주기도 하였다 이게 뭔데 나를 주니? 나도 몰라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나는 그것을 받고는 학교에서 받아온 떡을 주자 갓난이는 내 등 뒤로 가더니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날더러 업어달라고 하였다 그래? 업히고 싶으면 한번 업혀볼래? 정말? 갓난이를 업었지만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히! 업히니까 너무 좋은데 갓난이는 등에서 말을 타는 것처럼 몇 번 내 어깨를 잡고 공정공정 뛰더니 귀에다 대고 말을 하였다 오빠! 만날 한 번씩 업어줘 알았지? 남준이는 한동안 집에 없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인천에 친척 댁에 갔다 왔다고 하였다 그 후에 남준네가 언제 이사를 갔으며 갓난이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전혀 기억이 없지만 6.25 사변이 나고 수복하였을 때 남준이가 한 번을 우리 집에 와서는 하루를 자고 인천으로 간다고 하고는 소식이 끊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갓난이의 소식이라도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따지를 않았다 지금도 갓난이가 하하되고 웃던 일이 내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있으며 더구나 남준이와 갓난이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시던 어머니의 이야기도 풀리지 않는 수식이끼로 지워지지 않고 있다 우리 집의 쌀임문 옆에는 소를 기르는 마구깐이 하나 있었고 마구깐에는 1년 내내 소들이 여물을 먹고 있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소는 박가리를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소는 늘 마구깐에서 꼴을 먹거나 겨울이면 아버지가 끓여주시는 샘물을 먹었다 소 먹이는 늦봄부터 가을까지 들에 나는 풀을 베어다가 먹였는데 소야말로 무슨 풀이든지 잘 먹었고 밭갈이 할 때에는 군말 없이 밭을 잘 갈았다 나는 시간이 나면 아무 때고 강역알이나 밭둑에서 소가 잘 먹는 꼴을 베었는데 주로 바랭이나 솔고지, 새뜨기, 쑥이나 돼지풀이며 토끼풀에 이르기까지 연한 것을 골라서 베어 가지고는 소쿠리로 하나 가득 채워서 마구깐 앞에다가 쏟아놓았다 그러면 소는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는지 그 많은 꼴을 새김질해서 다 먹고는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 우리 집에서 소를 거두시는 일은 주로 아버지의 복수로 아버지는 장날마다 장에 가셔서는 소를 두어 마리씩 끌고 오셔서 일주일을 먹이시고는 도로 장으로 끌고 가셨다 아버지가 장날마다 소를 끌고 장에 가시는 것은 소를 팔기 위해서였는데 대개 집에 한 번 왔던 소는 다시는 집에 오지 않고 팔려다 갔다 집에서 어떤 때는 암소보다는 황소를 기르셨는데 황소값이 암소값보다 비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해 초겨울에 모처럼 기르던 암소가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어머니는 초저녁부터 횃불을 밝히고 아버지는 새끼가 나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다가 암소의 배에서 새끼의 머리가 불쑥 나오자 아버지는 얼른 포대기로 받으셨는데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혼자 힘으로 일어나다가는 쓰러지기를 몇 번 거듭하더니 네 발로 억지로 서는 것이었다 어미 소는 새끼를 낳은 즉시 혀로 핥아서 물기를 발렸는데 날씨가 워낙 춥자 아버지는 새끼가 얼어 죽을까봐 포대기로 감싸주셨는데 새끼는 그 포대기를 거둬대 차고는 어미의 젖을 찾아 부는 것이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방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덜덜 떨면서 지켜보았다 송아지는 한참 동안 젖을 빨다가 갑자기 어미의 저통을 들이받으니 어미는 움찔하였다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는지 어미는 깜짝 놀랐으면서도 그런 채도 하지 않고 새끼의 엉덩이를 핥아주고 있었다 송아지를 낳고 난 후에 서너 달이 지나자 풀밭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양지바른 울타리가에 풀이 한창 올라오고 있었다 농사짓는 집들에서는 농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아버지는 감자를 심기 위해서 식전에 다른 집에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시더니 소 두 마리의 목에 멍해를 짊어 지키고는 밭을 갈기 시작하셨다 두 마리 소는 그 전에 밭을 갈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러하면 잘도 앞으로 가다가도 안으로 들어서 하면 가던 발길을 안으로 옮겨 가는데 그때마다 밭고랑이 일준해졌다 아버지는 밭을 가실 때마다 어디여 마 마 돌아서야지 고랑을 넘어서고 어찌! 하며 구성직의 소리를 하셨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밭가리 타령을 들으신 동네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밭가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아버지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밭가리뿐 아니라 겨울동안기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요청에 따라서 부잣딱의 사랑으로 모셔졌다 그럴 때 가끔 아버지를 따라서 가보면 거기에는 동네 중에도 젊은 안학들이 방안 가득 보여 있었다 그날은 아버지가 동네 분들에게 이야기 책을 읽어드리는 날이었다 좀 커서 아버지께 들은 말로는 그때 읽어주시던 책은 여러 가지라고 하셨다 춘향전, 흥부전, 배비장전, 홍길동전, 장기전, 토끼전, 병강세전, 두껍전, 이춘풍전, 장화홍년전, 수경랑자전, 심청전, 임껍정전, 콩지팥지, 옥루몽 등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그때 목소리를 크게 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잔잔하게 강물에 흐르듯이 작은 목소리로 땅독하셨는데 한쪽에서는 길게 한숨을 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아주머니들도 눈에 띄었다 아버지는 밤늦도록 얘기 책을 읽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이 차려지고 떡이며 막걸리를 잡수시고 나서는 소리 잘하시는 분의 장기자랑을 들으셨다 나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아서 그런지 어렸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고 자라면서 성대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어미소가 밭을 갈게 되면 송아지는 내내 어미디를 따라다녔는데 아버지는 봄에 밭갈이를 거의 다 하시던 어느 날 송아지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송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어미디를 따르기만 하였다 이 녀석아 너 오늘은 엄엄젓을 실컷 보고 젖도 많이 먹어라 알았니? 내일모레 내가 장엘 가게 되면 내 어몸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나는 소를 팔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 소가 암소라서 밭과 논일을 하려면 힘이 딸려서 힘센 황소로 개울을 하려는 거란다 왜 소를 판다니까 마음이 안 되었냐?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일이야 소는 몇 년을 먹이게 되면 갈아야 하는 것이란다 장날 아침 아버지는 어미 소에게 일찌감치 여물을 떠서 주시더니 어머니를 부르시고는 송아지를 마구 깐 기둥에다가 단단히 매 놓으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그러고는 송아지의 코를 하늘로 올려 잡으시고는 쇠꼬챙이로 송아지의 코를 뚫으시면서 바로 반원의 콧두레를 코에다가 꿰셨는데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며칠간 코가 아플 것이다 어른이 되려면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느니라 아버지가 바로 쑥을 태워서 송아지의 코에다가 연기를 쐬자 송아지는 죽겠다고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는 코를 왼쪽으로 휘두르는 것이었다 쑥의 독한 연기가 코로 들어가니 숨쉬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너의 아버지는 송아지 코 깨는 데는 도살한다 옛날에 사랑 말에 원래 어몸의 코를 꿰려다가 혼이 나긴 하였지만 어머니의 지나가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원래 엄마와 송아지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아지의 코를 깨신 아버지는 송아지를 바구깐에 메어 놓으시고는 어미소를 끌어내자 어미소는 따가지 않으려고 뒤꿈치를 뻗띠디는 것이었다 오늘 장 구경 가는 날이니 어서 나가자 아버지는 소를 달래듯이 말씀하셨지만 어미소는 궁둥이를 빼면서 바구깐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어미소야말로 몇 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 한 식구로 지냈기에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이나 어머니의 손길이며 행동거지에 대해서 왜 짐작하지 못하겠는가 어미소가 뻣디타못해서 밖으로 끌려다 가자 이번에는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다 가려다 곧비가 걸리자 목이 끊어져라 곧비를 조이며 쫓아 나가려 하다가 안 되니까 어미소가 어미소가 어미소는 아버지 손에 끌려 나가다 말고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돌아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다시 궁둥이를 빼면서 어미소는 새끼를 찾았다 그러다가 어미소는 아버지 손에 끌려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가는 내내 새끼를 향하여 몸부림을 쳤다 어미소가 마구간에서 끌려 나가자 송아지는 앰매 앰매 하면서 마치 아기가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미를 계속해서 불러댔다 내 어미는 이제 영영 만나지 못할 거야 내 오늘 저녁에 콩물 해줄 테니 이제는 내 애미 부르지 말거라 응 어머니는 송아지를 몇 번인가 쓰다듬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 쉬며 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소를 기르다가 보면 정이 들게 되는데 소를 팔러 나갈 때는 늘 서운하단다 엄매 하는 송아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어머니는 한동안 일손을 놓으시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셨다 어미소가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젠 어미소 생각하지 마 어미소가 늙어서 힘을 못 쓰다 보니 푸죽간으로 가는 것이야 푸죽간? 쇠고기가 되는 거란다 엄마 원래 엄마가 누구야? 지금은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지 아버지가 장에 다니다가 만난 여잔데 무척 예뻤단다 송아지는 나와 엄마가 방 안에 들어와 앉았는데도 쉬지 않고 엄매 하고 불러댔다 밤새도록 울던 송아지가 이튿날 아침에 잠이 깨자 울지 않았다 얼른 일어나서 바구간으로 가서 보니 그때 어머니는 송아지에게 사이다 병을 입에다가 넣으려고 하였지만 송아지는 막무가내로 입을 벌리지 않으면서 엄매 하고 어미만 불렀다 송아지의 코는 시뻘겋게 부어있고 피가 흐른 자국이 바짝 빨라있었다 내가 콩물 해준다 그러지 않았어 어서 마셔야 살아 어미는 이제 영영 못 만난다니까 그러네 어머니는 송아지에게 콩물을 아무리 먹이려 해도 먹지를 않자 내 손을 잡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다 저녁 때쯤이면 배가 고파서 먹을 거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미를 잃으면 다 마찬가지로 슬픈 일이지 어머니 말씀대로 저녁 때 어머니가 콩물이 든 병을 송아지 입에다 들여대니 송아지는 몇 번은 예면하더니 병을 입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자 그 다음부터는 빨아들이기 시작하다가 다시 입을 빼고는 어메 하고는 귀를 쫑긋 세우기도 하였다 콩물을 마시다 보니 젖을 빨던 어미 생각이 나서 그랬을까 아버지는 저녁 때가 되자 그날 팔린 어미소보다는 덩치가 작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셨다 황소가 바구깐으로 들어오자 송아지는 얼른 황소의 뒷다리 밑으로 목을 들이다가는 뒷걸음질을 하였다 내 어미가 내 어미가 이 녀석아 내가 내 어미 노릇을 하면서 꼴 많이 베어올 테니 그거나 많이 먹어 알았지 송아지는 일주일가량 어머니를 찾는가 싶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기가 젖을 빨듯이 콩물을 잘 빨아 마셨다 집으로 새로운 황소가 석달이 지나자 어미소 이상으로 몸집이 불고 밭도 잘 갈아치웠다 그때에는 농사를 짓는 집이면 집집마다 대부분이 소를 기르고 있었으며 한 겨울에는 덕석이라고 해서 가만히 틀로 아기 요만큼의 넓이로 짜서 새 등어리에 다가 묶어서 입혔다 소를 기르는 집은 겨울에는 가마솥에다 쌀뜨물을 붓고 볏짓과 옥수수 대궁 콩깍지를 잘게 썰어 끓여서는 새 귀에다가 퍼다 주었는데 샘물이 뜨거우면 소들은 샘물을 먹으려고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너무 뜨거우면 혀를 회에 내두르다가 한참 후에 다시 접근하였다 아버지는 겨울에 먹이를 잘 먹여야 농사를 지을 때 힘이 덜 든다면서 어떤 때는 새염을 삶은 데다가 콩을 반대바씩 넣어주셨는데 소는 아이들이 맛있는 반찬만 해서 밥을 잘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샘물 속에서 콩만 골라 먹느라 숨도 쉬지 않다가 미처 숨이 꽉 막히면 후하고는 숨을 내쉬는 바람에 옆에서 있다가는 샘물 세례를 받을 때도 있었다 우리 마을에는 내 또래의 아이들이 모두 일곱명이었다 그중에 두명은 내 조카뻘이 태웠는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종일 차치기하며 술래잡기 연날리기 재기차기 비석치기 깨금발이 놀이 공기받기 매발 뛰기 삘기 뽑아먹기 종달새 창에 놓아서 잡기 어항으로 고기잡고 홀레질로 고기잡기를 하는 등 철철히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다 그 중에도 제일 재미있던 놀이는 가을에 김장밭에서 축구하기 였는데 처음에는 새끼줄을 동그랗게 묶어서 공으로 만들어서 차다가 언제부턴가 어른들이 돼지 오듬통에다가 바람을 넣어주시는 바람에 차고 보니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랐다 그 다음부터는 오줌통을 얻어다가 축구를 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 아이들은 축구선수 아닌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공을 잘 찾다 축구 장소로는 김장밭이 좋긴 하였으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신장로가의 맷자리로 거기에는 산소가 두 장이나 모셔져 있었는데 장소가 꽤 넓어서 수시로 여기에서 축구를 하였다 한 번은 아이들 여럿이 산소 앞에서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이놈들 남의 조상묘 앞에서 축구를 하다니 안된다 하시면서 지팡이를 히드루시었다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산소에 얼신도 하지 않았는데 어린 것들은 그때만 해도 산소가 신성한 곳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 우리 집은 한길에서 맨 끝의 집으로 부잣댁의 뒤쪽에 살았는데 강이 가깝다 보니 여름이면 아이들이 하루종일 강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기도 하고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 다녔다 온종일을 강에서 놀 때 해가 반짝 낳은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구름이 해를 가려서 해가 나오지 않을 때는 아이들의 입술이 새파래지면서 덜덜 떨 때도 있었다 그리 되면 아이들은 물밖에 나와서 오들오들 떨면서 해야 해야 나오너라 어서어서 나오너라 하며 일제히 궁둥이를 두들겼다 마침내 마침내 해가 나오게 되면 와 하고는 다시 물로 뛰어들었다 그때 강가에는 하늘 높이 자란 미루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머니들은 그 아래에서 삶을 삼아서는 무릎에다가 비벼서 실을 가늘게 들여서 틀에다가 감고는 배틀에다 올려놓고 삼배를 짜셨다 그때 생활환경은 대부분이 초가집에서 살았고 아궁이에는 산에서 해온 나무로 불을 떼서 밥이고 국을 끓여서 안방에 두리반에 차려놓고 밥을 먹었다 난방이 전혀 되지 않은 초가집의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으니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뗀 후에 다음날 새벽에야 다시 불을 뗐으니 온돌방은 식어서 방바닥에서는 찬 기운이 올라왔고 방문을 열 때마다 문고리는 손에 쩍쩍 달라붙었다 그때 아이들의 입음새는 모두가 바지 초고리를 입었고 때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았다 전기뿔이 없어 집집마다 등잔불을 켜던 시대였으니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불편했으랴 아이들이 밖에서 해가 지도록 놀고 있으면 어머니들은 놀만한 곳을 향하여 아이들의 이름들을 부르셨다 노마야 고만놀고 들어와서 밥먹어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면 집집마다 등잔불을 켰는데 문을 열게 되면 불이 꺼질 때가 많아서 살며시 문을 여닫아야 하지만 아이들이 많은 집의 호롱불은 연실 꺼졌다 그렇게 등잔불이 등잔불이 귀했어도 그 시대의 학생들은 등잔불 밑에서 밤을 새워서 공부하여 성공한 사람도 많았다 그때야말로 성량도 귀한 때여서 집집마다 화롯불을 신주 모시듯이 잘 간수하였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은 화롯불에다가 콩도 볶아먹고 밤도 구워서 먹느라 불을 꺼트리기가 일수여서 어른들한테 만날 혼이 날 때가 많았으니 그때는 옆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했다 우리 집이나 농사를 짓는 다른 집에서도 가을이 되면 해콥식으로 고사떡을 만들어서 고사를 지냈다 어머니는 떡을 하시기 전에 부정을 타면 안 된다고 앤 새끼를 꼬아서 솔가지를 매달아서 쌀앤문 기둥에다가 내 걸으시고는 목욕 후에 쌀을 물에 불긴 뒤에 발방아를 찌어서 가루를 떼고는 떡시루에다가 해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떼셨다 시루떡이 뜸이 든 다음에는 시루판째 번쩍 들어서는 성주님 앞 상에다가 차려놓고는 1년 12달 365일 집안 식구들이 다 무사히 친하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빌고 또 비셨다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네 살아가는 형편은 집집마다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비록 농사를 짓는 집이라 할지라도 자기네 땅이 없다 보니 도지를 물고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다시 빼앗기다 보니 집에서 겨울 양식도 모자라서 죽으로 연명을 하는 집이 많았다 농사꾼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쩌면 농사를 지어도 헛짓는다는 말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양식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어 그때에는 부자댁에서 장리살을 얻어다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 장리살이란 봄에 얻어다가 먹고는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갚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에는 이자를 쳐서 배로 갚아야 했으니 장리살을 먹는 사람들은 이듬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장리살을 먹을 정도로 형편은 피지 못하였다 우리 집도 남들 모야 충분기가 되면 장리살을 얻어다가 먹는 형편이었다 지금은 집집마다 농사를 지어도 대학을 나온 엘리티들이 수판을 튕겨가면서 튀경 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지만 옛날에는 재래농법이 채선의 농지 경작법이며 논에는 칼을 꺾어 넣어서 비료를 대신하거나 인분을 써서 비료를 하였다 재래식 영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전에는 화장실이 모두가 울타리 밖에 있었고 잿간이라고 해서 구조는 인분통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는 재를 쌓아놓는 간이고 또 한쪽에는 큰 돌을 양쪽으로 놓고는 거기에서 용변을 보고는 재로 덮어서 한쪽으로 쌓아놓기를 계속하다 보면 인분이 쌓여서 썩게 되고 이듬해 봄에는 아버지가 쌓인 재와 변을 손으로 버무려서 삼태기에 담아서 박고랑에다가 뿌리고 감자나 옥수수를 심었다 그 후 아마 6.25 전 휘에는 인분통을 땅에다 묻고는 용변을 포왔는데 인분통이 쌓이면 이것을 수거해서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밭에다 뿌려서 걸음을 하였는가 하면 중국 사람 중에 체포를 하는 사람들이 퍼가지고 가서는 정사각형으로 1미터 깊이로 땅을 파고 인분을 퍼서 잠겼다가 그것이 겨운에 썩으면 배추며 무 또는 채소 꼬랑에다가 인분을 쳐서 걸음을 하였다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화교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채소를 가꾸어서 시장에다가 팔았고 이 방법이 보급되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 매년 학교에서 해충검사를 해도 좀처럼 해충의 빈도가 떨어지지를 않은 이유가 다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 아버지는 광복이 되기 전까지 땀의 토지를 얻어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밭에는 수수와 조를 많이 심으셨다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는 조밭에 가셔서 김을 매셨는데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열흘 도리로 밭을 매셨는데 풀을 뽑은 다음에 비라도 내리면 잡초는 다시 살아나서 김을 다시 매셨다 날씨가 더워서 오전 열시가 되면 조밭은 푹푹 찌지만 아버지는 그런 날에도 조밭에 김을 매셨는데 그런 날일수록 곡식들은 잘 자란다고 하였다 조는 조는 어느결에 한길로 자라 그늘을 만들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목이며 벼 찬방이는 땀에 젖어 후줄근 하였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두레우물에 가서 찬뎅수를 떠다가 아버지께 드리라고 해서 동네 가운데에 있는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찬물을 떠서는 주전자에 가득 담아서 조바까지 가게 되면 밭이 우물에서 꽤 먼 관계로 주전자물은 금방 떴을 때보다 미지근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불을 떠다 드리면 그때마다 날씨가 더운데 뭔 불을 떠왔느냐 하면서도 한 대접을 따라 드리면 두 대접은 한 자리에서 잡수셨다 냉수를 마시니 정신이 다 나는 것 같구나 아버지는 이마에 땀을 닦으시면서 날 더운데 어서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 지금과 같이 설탕이라도 흔한 때라면 설탕물이라도 타다가 드릴 수가 있었지만 그때 우리는 설탕이라는 것은 구경도 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비닐하우스에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재래식 농법 그대로 밭에는 조나 콩 옥수수며 녹두 팥 등을 심어서 먹었다 참외 수박 혹은 드물게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수시로 만질 수가 있었지만 그의 농사꾼들은 농산물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팔아야 할 양이 되지 못하다 보니 어렵게 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봄이 되면 때를 굽는 사람이 풀풀 하였다 1944년 3월 우리 형님에게도 징용영장이 나와서 4월 초에 춘천역으로 집결되어 있었다 형님이 떠나던 날 춘천역 광장에는 징용에 끌려가는 아들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환송식이 끝나고 나서 차례대로 징용자들이 차에 오르고 기차가 떠나가자 광장은 금방 울음바다가 되고 우리 아들을 왜 끌어 가느냐면서 몸태질을 하는 엄마들도 많았다 형님을 떠나보내고 어머님은 집으로 오시면서 아무래도 아들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다면서 소양강 다리 앞에까지 오셔서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셔서 우셨다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슬프고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고생이 많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 결코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 형님이 탄 기차가 이틀 만에 부산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의 전선은 연합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연일 전선마다 패하던 때였다 일본은 전쟁 막바지에 조선 사람들의 가정에서 쓰던 새 부치며 녹그릇 종류는 모조리 걷어갔다 우리 집안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기한 녹그릇이며 촛대는 물론 낡은 무쇠속과 노세로 만든 수저까지도 거의 다 빼앗기고 말았다 그때 소양강 난간에는 새로 만든 둥근 새로 난 간대를 설치하였는데 그것도 빼갔으며 심지로 우리의 문화재 중에서 새로 만든 것은 모조리 탈취 당했으며 절간에 대웅전에 고리 열쇠까지 빼갔다고 하니 일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공사는 눈꽃만큼도 없었던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원자탄 세례가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어찌 보면 일본이야말로 감히 미국이라는 호랑이한테 일본의 지새끼 한 마리가 덤비다가 당한 엄청난 재과였던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범죄자들이 그 후 일부 사형을 받긴 하였으나 일본이야말로 다시는 범죄 집단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은 세계의 역사인식을 올바로 해야 하고 그들의 미래 세대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로부터 각성해야 한다 일본의 패전이 가까워질 무렵 일본은 각 가정마다 방공 구덩이를 파라고 해서 어느 집이나 울타리 옆에다가 굴을 팠으며 사이렌이 울리면 식구 전부가 가서 숨어야 했다 일본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남양군도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고무 생산을 많이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모두가 운동화를 신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등교할 때 낯을 지참하라고 하였다 학교에 가니 학년별로 아이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소나무에서 소룽지를 따라고 하였다 소룽지는 소나무의 가지 중에서 옹이가 백인 곳으로 그것은 불소시계를 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가을 타작할 때에도 이른 새벽에 광설불로 어둠을 밝히는 데도 잘 쓰이다 보니 집집마다 소나무 장작을 펼 때 관소리 나오면 따로 모아두었다가 썼다 아이들은 이 소룽지를 따기 위해서 소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따서는 짊어지고 학교로 와서 모아놓으니 그 양이 굉장히 많았다 이번에는 그 소룽지를 밑에 구멍이 뚫린 오지도굴 아궁이 위에 올려놓고는 지늘구로 쌓아 바른 다음에 아궁이에다 불을 떼게 되면 소룽지가 녹으면서 껄따란 검은 색깔의 기름이 구멍을 통해서 따왔는데 그것에 대한 용도는 비행기 오일로 쓰인다고 하였지만 자세히는 알 수가 없었다 불을 떼다가 아궁이에 불이 꺼지면 입으로 불어서 불씨를 살렸는데 그때 갑자기 소룽지에 불이 확 붙다 보면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하고 화상을 입기도 하였는데 그 냄새가 확 하고 폐로 들어가면 가슴을 쓸어안고 기침을 하면서 떼구르르 구를 정도로 가슴이 아파서 설설 길 정도였다 기름을 짜고 나면 선생님들이 기름을 제일 많이 짠 조에는 상품으로 연필 한 자루씩을 주었는데 우리 조는 겨우 한 번을 타고 칭찬을 받았다 부산에 부산에 도착한 형님을 비롯한 징용자들은 배가 오지를 않아서 보름갑이나 수용소에 머물렀다고 하였는데 그때의 전시 상황은 일본의 패전이 영역하여 스마트라며 자바 같은 서문 이미 연합군에게 점령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고 있었다 그러자 징용으로 끌려갔던 형님을 비롯하여 일부 청년들은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뜬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감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집으로 내뺄 국리를 하다가 마침 비가 오는 밤을 이용하여 일부 대원들은 부대를 탈출하여 각각 흩어지니 그때 형님은 부산을 출발하여 순전히 도보로 오다가 어떤 집으로 밥을 얻어 먹으러 들어가면 집집마다 먹을 것이 부독함에도 밥을 한술씩 주면서 멀지 않아서 일본이 망할 것이니 어서 집을 잘 찾아가라고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형님이 강원도 춘천집에 오는 동안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중간에 한 번도 검문을 당하지 않았다 하니 일본이야말로 이제 망하는 판에 어느 누가 충성을 다해서 일본을 지키려 하였겠는가 그들이야말로 뉴스를 통해서 국내 정세 파악을 너무도 잘 하였을 것이니 전쟁에 패하게 되면 일본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애국에 주둔해서 살던 일본인들은 누구나 하루하루를 벌벌 떨면서 살았을 것이다 형님이 형님이 가진 고생 고생 끝에 집에 도착한 것은 6월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하였는데 만일을 모르니 몰래 사림문을 열고는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불렀다니 징용을 간 다음에는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던 어머니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셨던 중이라 어머니는 형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도 놀라셨다는 것이다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살아 돌아온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신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왔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으니 만일에 일본 순사에게 고발이라도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에는 방공 구덩이에 숨게 하고는 밥을 먹게 하였고 밤에도 윗방 구석 벽 가마니를 쌓아놓은 속에 들어가서 자게 하였다 어머니는 날마다 일본 순사가 혹시 집으로 형님을 잡으러 올까 봐서 겁을 많이 내셨으니 일본 순사들은 집집의 생활 환경을 헌하게 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우리 집 우리 집게는 부자로 사는 김연길 신의 집으로 일본 순사들이 수시로 와서는 음식을 대접받으면서도 어떤 때는 또 다른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노름페로 보라서는 유치장에다가 가두기도 하였다 이토록 비열한 수단을 써가면서 우리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힌 일제지만 우리는 정당하게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굴욕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니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 한국인들 이야말로 일본의 뿌리 깊은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모멸감에 대해서 결코 후세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내 1945년이 되자 일본의 사이판이 일본군에게 점령 당했으며 많은 주민이 일본 만세를 부르며 함께 자살을 택했다고 아침 조회에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셨다 그 당시에 조선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고 일본이 우리나라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다 세뇌 교육이란 낱말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가 있지만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기만 하면 일본 말을 쓰고 글도 썼기 때문에 한글이 존재하는 것 조차도 몰랐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한국을 식민지화 하여 한국인들을 모두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식민지 교육에 철절을 기했지만 그러나 한국인들의 조상들이 어떤 분들이며 그들이 섬긴 민족이 어떤 배경에서 나라를 지켜 왔던가를 생각하면 결코 우리나라 이민족을 결코 그렇게 얕잡아 볼 일이 절대로 아니었음에도 일본은 우리 국민을 노예화 하려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애교권을 강탈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백성은 나라 잃은 슬픔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이를 초계같이 내놓고 독립운동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총칼 앞에 당하지 못한 우리의 선량한 동포들은 일본의 빨발고 빨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 일수였으니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그들의 총칼 아래 목숨을 잃어버렸던 것인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마을에서는 신장로에다가 솔문을 해 세우고 태극기를 하늘 높이 달구는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매일같이 소련군인을 태운 트럭들이 화천쪽을 향해서 달렸다 그 당시에 이미 38선이라는 경계선이 그어져 이남에는 미군이 그리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였으니 이것이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다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남북의 왕래는 당분간 이어졌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지주들을 보조리 반동 분자로 몰고 토지를 구규화하여 뺏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넘어왔다 8.15 광복 후 당분간은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었지만 이북에서 월남하는 것을 받게 되자 그 다음에는 밤중에 길 안내자를 통해서 넘어오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마저 통제가 되어 38선은 완전히 폐쇄가 되고 경비를 강화하니 그때부터는 이북 사람들이 월남하고 싶어도 올 수가 없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자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고 그 고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방이 되면서 애국가를 처음으로 불렀는데 곡조는 올드랭 세인의 곡에다가 불렀으며 저녁마다 집집에서는 애국가를 배우느라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한글을 전혀 몰라서 누구나 까막눈이었는데 어느 날 마을에서는 한글로 신탁통치 반대라는 표를 써서 벽에다가 붙이라고 하여 나도 처음으로 아버지가 써서 주신 것을 보고 써 붙이긴 하였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새롭게 유행어가 생겼는데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라는 말을 아이들은 뜻도 모르면서 외우고 다녔다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 긴 동안을 우리나라의 애국독립을 위해서 시생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으며 해외로 방명했다가 돌아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분들은 오로지 적수 공권으로 일제와 싸우다가 어느 날 나라의 독립도 보지 못하고 호련히 눈을 감으신 것이니 우리나라는 결코 애국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신 이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후손들을 찾아서 끝까지 보살펴드려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를 적극적으로 해준 미국이다 해방이 되기까지 집집마다 잘 보살 살았던 것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날 동해에서 설탕 배급을 준다고 하여 어머니가 타오셨는데 노랑 설탕을 한 깡통이나 타오시니 처음으로 설탕을 먹는 날이어서 아이들은 그것을 수저로 밥을 떠먹듯이 입에다가 퍼더었다 해방이 되고 등교하니 그때까지 시바다 일본인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일본으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우리를 만나자 웃으면서 잘 들리스라고 손을 흔드셨다 교장선생님은 관사에 사셨는데 사모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딸이 하나 우리와 같은 반으로 학교에는 얼마 다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미리 일본으로 보낸 것 같았다 교장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특별히 일본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한 분도 아니고 항상 교장실에서 독서를 하시고 가끔 점심시간에는 우리 교실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도시락을 드셨는데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먹어야 한다고 하셨다 교장선생님은 검은태 안경을 쓰셨는데 식사하실 때는 입을 벌리지 말고 오랜 시간 음식을 씹으라고 말씀하셨다 시바다 교장선생님도 언제 일본으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으면 가시기 전에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드렸어야 하지만 어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났다 해방이 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기차역을 갔는지 모르지만 그날 춘천에 살던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모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 틈에 우리 담임인 요시아라 선생님이 가방을 베고 막 기차를 타려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우리는 반가워서 선생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려 하였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는 바람에 마지막 선생님의 전송을 하지도 못한 채 돌아서고 말았는데 지금도 그때 선생님께 작별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후의 막급이다 인간의 작별이란 순간에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지나 놓고 보니 그것이 선생님과의 마지막 순간이란 것을 그때는 생각지 못하였다 얼마 후에 다시 등교하고 보니 그때는 선생님들이 모두가 한국분으로 우리말로 인사하고 우리말을 통해 한글을 배우게 되는 것이 그저 새롭기만 하였다 해방되던 해에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이었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은 유남렬 선생님으로 일본군에 입대하여 남양군도 전투에 투입되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오셨던 분이었다 매사에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이 다르다는 인상을 주듯이 절도가 있었고 공부할 때도 정신을 집중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선생님은 담임을 6학년까지 하셨는데 그에 결혼하셨으며 신부는 같은 학교에 윤강원 선생님으로 이따금 선생님 댁에 놀러가면 신부 선생님은 우리에게 과자며 감주를 주시면서 자주 놀러오라고 하셨지만 그 후에 다시 간 기억이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선생님은 중학교 진학을 하는데 딸은 과외 수업을 밤늦도록 해주셨는데 그 결과 희망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었다 졸업식 날 우리는 각자 집에서 가져온 쌀로 떡을 하고 사은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선생님은 그날을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이라는 작별의 노래를 부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바람에 제자들 모두가 애국가를 재창하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선생님은 3년 후에 6.25 남침 때 피난을 나가시다가 홍천에서 인민군의 총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니 일본 군대에 가서도 살아오신 분이지만 아깝게도 동족의 총탄에 돌아가시다니 참으로 운명이란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도 우리 동기생들이 모일 때면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옛날의 금잔 뒤 동산의 아름다웠던 정경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감상하셨는지요 유년의 뜰로 우리를 데려간 느낌입니다 이 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를 읽었을 때처럼 가슴에 잔잔한 파문이 있는군요 갓난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그 당시 조선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고 일본이 우리나라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다고 하니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가기만 하면 일본 말을 쓰고 글도 썼기 때문에 한글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네요 가슴 아픈 역사의 단면을 증거하고 있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안녕